자 이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영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주말 사이에 G20 정상들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의지를 표명한 입장을 선언문을 함께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참여하는데 과연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탕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도 주말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G20 정상들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를 온도를 낮추는 전체적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 방법을 좀 찾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또 UN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파리 협약과 관련된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OP라는 게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이고 26위는 26번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후 협약을 체결한 197개국이 참여를 하고요. 그중에서 120개국의 정상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각국이 목표로 한 온실저강가스에 대한 목표 달성 방안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각국 정상들이 탄소 감축에 관련된 논의도 같이 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대표당 같은 경우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석은 하지만 단장,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죠. 2050 탄소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여기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라는 게 발표할 예정이고요. 관련돼서 탄소 절감 홍보관도 같이 운영이 될 그런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던데 우리가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2050년에 우리나라 탄소 제로를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발표를 당연히 할 것 같고요. 2030년도도 기존의 28%에서 탄소 배출량을 40%로 감축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강화된 그런 탄소 억제 정책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동참도 호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분야 전체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먼저 탄소 배출권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그다음에 최근에 원자력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후협약 당사장국 총회 외에 헝가리 방문 시에 한 비세그라드 정상회담이 진행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원전 관련된 그런 얘기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비세그라드 국가 중에서 지금 체코 같은 경우가 원전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좀 더 관심 있게 통일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 관련 중인 두산전공업이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좀 강한 그런 몹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나 풍력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의 축이 탄소 절감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지하에 묻는 CCUS라는 관련 기술인데요. 이걸 갖고 있는 게 국내 같은 경우 KC코트레일이나 그린케미칼, 태경BK, 캠트로네시스, 에코프로 H&B 같은 회사들이 그 관련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관련하고 있다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산림조림 관련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건산업이나 한솔홈데코 같이 해외 조림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도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탄소 배출권 권리를 부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수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타 온실가스나 바이오가스, 탄소포제 흡착제 이런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에 더해져서 지난주나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또 들썩였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비세그라드 정상회담, 동유럽 국가들이죠. 동유럽 국가들의 정상들과 만나서 여기서 완전 과연 원전 수주 세일지가 가능할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신재생에너지 등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좋은 이슈,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